구배, 반갑습니다. 구몽구몽에이구몽입니다. 제가 취직과 자격증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구독자가 9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연해 주는 모든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감사 인사드릴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매일 쓰면 기프티콘 준다고, 제발 달아달라고 근황으로는 저는 이번 기회에 취직은 완료했습니다. 동시에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뜸했습니다. 앞으로 채널에서 뭘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립민수는 꾸준히 만들 예정이고요. 독학 태평소에 이어서 독학 영상 편집을 만들어보려 준비 중입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 영상 편집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900명의 구독자 모두 감사드려요. 우리는 nuggets의atu вес은 꼭 지 Rome 이번 드라이고 mundQUE exceptions 반 mucho 다시 가 flex évidemment öd 야 그런데 마이콄 그리고 onun 마이콄 제 탐 이게 분 수믹 이 wea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